아, 화났어? 아무래도 이따 다시 전화할게 뭐해? 왜 울어? 왜 울어? 잘 나? 스트레스 받았어? 정의 씨 차려. 정의 씨 차려. 내가 더 무서운 얘기 해줄까? 3초 5라고 했잖아, 형이. 엄마가 너도 오는 걸로 알고 있대, 지금. 확정이래. 웃었지? 왜 울어? 왜 울어? 왜 울어? 왜 울어? 나도 울까, 형? 나도 울까? 기다리시겠다, 들어가자. 다 울었어? 다 울었어? 괜찮아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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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